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입니다. 오늘은 세계 단편 소설 두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피트 하밀의 노란 손수건, 그리고 헤르베르트 말레하의 검문. 첫 번째 소설은 노란 손수건인데요. 미국의 소설가이자 칼럼리스트인 피트 하밀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게재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무척 짧지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설은 검문인데요. 독일의 소설가 헤르베르트 말레하가 1955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독일 단편 소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고전적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노란 손수건 남쪽으로 가는 그 버스 정거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생기발랄한 모습의 남녀 셋쌍이 까불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넣은 주머니를 들고 버스에 올라탔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유명한 포트 라우더 데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오르자 버스는 황금빛 모래밭과 잘게 부서져 오는 하얀 파도를 향하여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추위에 움츠러든 회색의 뉴욕 시가지가 뒤로 미끄러져 흘러갔다. 세쌍의 남녀들은 알지 못할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흥분 때문에 계속 웃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들도 뉴저지주를 지나갈 무렵쯤 되어서는 조금씩 조용해져가고 있었다. 그들의 바로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묵묵히 앞쪽만 응시하고 앉아있었다.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과 옷차림만으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사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뒤에서 조잘거리는 그 젊은 남녀들이 무한해질 만큼 한사코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밤이 깊어서 버스는 워싱턴 교회의 작은 음식점 앞에 멈추었다. 승객들은 다투어 버스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웠으나 그 돌부처 같은 사내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었다. 젊은 남녀들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그의 행동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음대로 그의 정체에 대하여 상상하기 시작했다.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일까? 어쩌면 아내와 싸우고 집을 나온 사람일지도 몰라. 식사를 마친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워싱턴을 떠났을 때 젊은 남녀 중에 명랑한 한 아가씨가 그 산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었다. 우리는 플로리다로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듣자니까 경치가 그렇게도 멋지다면서요. 그 아가씨는 웃으면서 물었다. 그렇지요. 한참 만에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야릇한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어렸다. 잃어버렸던 옛 추억이라도 떠오른 듯한 얼굴이었다.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아가씨는 용기를 내 다시 그에게 물었다. 고맙소. 그는 열분 미소를 지어 보이고 아가씨가 컵에 따라주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기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부끄러워져 자기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그 침묵의 사나이는 잠을 청하려는 듯 등을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 아침이 되었다. 버스는 다시 음식점 앞에 섰고 이번에는 그 산에도 승객들을 따라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 어젯밤 말을 붙였던 그 명랑한 아가씨가 그에게 자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몹시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마음이 초조한 사람처럼 연신 담배를 피워 물곤 하였다. 젊은 남녀들은 즐거움에 들떠 해변 모래사장에서의 멋진 야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렸다. 식사를 끝내고 모두들 다시 버스에 오르자 그 명랑한 아가씨는 또 그 사내의 옆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내는 아가씨의 호기심 많은 질문에 두 손을 들었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빙고였고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아가씨는 그 사내가 안 됐다는 듯이 물었다. 사내는 덤덤하게 말했다. 아가씨는 놀란 표장을 지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었어. 그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 만큼 만일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고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 생각되면 나를 잊어달라고 했어. 재혼을 한다고 해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야. 나를 그냥 잊어버려달라고 썼어. 그 뒤로 아내는 내게 편지를 하지 않았어. 3년 반 동안이나. 그러나 그 여자는 훌륭한 여인이오. 그는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소. 그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은 지난 주일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지자 나는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우리는 그때 브룬스 위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워두라고 편지에 썼어.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메워져 있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고 만일 재혼을 했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나도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썼어.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릴 것이요.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아가씨의 친구들도 빙고가 보여주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벌어질 광경을 상상하며 상상하며 초조해 하였다. 구겨지고 낡아 빠진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부인은 그저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착한 마음씨와 얌전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어리고 무척 귀엽게 생겼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마침내 이정표는 브룬스위크가 20여 마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젊은 남녀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 옆으로 다가가 빙고가 말한 그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브룬스위크가 가까워질수록 뒤중숭한 설레임과 이상스러운 고요함이 버스 안에 가득했다. 어두컴컴한 침묵의 구름에 휩싸인 듯한 버스 안의 분위기는 마치 빙고라는 사나이가 잃어버린 그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빙고는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흥분된 표정을 보이거나 얼굴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굳어진 그 얼굴에서 어느 누구라도 초조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그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듯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이도 보였다. 마을과의 거리는 20마일에서 15마일로 다시 10마일로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물을 끼얹은 듯한 버스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꿈결에서처럼 아스라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벼랑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젊은이들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사람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넉나간 사람처럼 차창방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스무 개 서른 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의 깃발처럼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고 있는 동안 그 허름한 산의 빙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검문 헤르베르트 말레하 네투르프는 화가 난 운전사의 일그러진 얼굴을 떠올렸다.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 때문에 아직도 귀가 먹먹했다. 그는 두어 번 비틀거리다 다시 인도 위로 올라갔다.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팔꿈치를 잡아 끄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는 우악스러운 몸짓으로 몸을 추슬렀다. 네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어떤 노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챈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무릎에서 힘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속이 매스꺼워 토할 것만 같았다. 놀란 군중과 경찰만 없다면 그냥 도로 위에 들어 누웠을 것이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다. 그저 눈에 띄지 않게 한낮에 사람들 사이를 달려 멀리 멀리 떠나야만 했다. 목에서 느껴지는 맥박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는 석 달 만에 처음 시내에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게 된 것이다.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영원히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나와야만 했다. 다시 삶과 맞닥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했다. 가능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날 수 있도록 배를 찾아야 했다. 가볍게 한 손을 가슴 왼쪽에 대어보았다.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여권이 만져졌다. 잘 만든 여권이었다.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었다.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도로를 꽉 메운 자동차들은 마치 떠밀려 가듯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그의 곁을 지나쳐갔고 또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했다. 현란한 광고판 불빛에 물든 헬쑥한 얼굴들이 폭우처럼 밀려오는 모습은 그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는 애써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폭풍 속을 함께 헤엄쳐 나갔다. 목소리들 각가지 대화의 파편들이 귀를 때렸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잠깐 동안 그의 눈길이 웃음을 터뜨린 어떤 여인의 얼굴에 멈췄다. 화장한 그녀의 벌린 입술이 검게 보였다. 멈췄던 자동차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엔진 엔진 소리가 붕붕 거렸다. 전차가 끼익 쇳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다시 사람들 사람들의 얼굴이 폭우처럼 밀려왔다. 수백 명의 말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목덜미의 옷깃을 부여잡고 걸어갔다. 목에 닿은 손가락이 땀에 젖어 차갑게 느껴졌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가당치 않은 망상이지.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도무지 사람들 속에 숨어들 수 없는 마치 물속의 코르크처럼 여기저기 부딪히고 떠밀리는 존재처럼 느꼈다. 그는 갑자기 얼어붙은 듯 멈추어섰다. 가당차는 망상에 불과한 거지. 그는 다시 그렇게 중얼거렸다. 석 달 전 그의 이름은 광고탑의 붉은색 종이 위에 검은 글자로 나붙어 있었다. 옌스 레트루프 사진이 엉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신문에도 굵은 글자로 이름이 실렸다. 하지만 그 후 글자 크기가 이름 뒤에 의문 부호와 함께 점점 작아져 한 줄 기사로 밀려나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레트루프 는 이제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포구처럼 쏟아진 사람들 무리도 한결 가늘어지더니 몇 개의 갈린길과 실개천으로 변했고 마침내 사람들 각각의 모습과 걸음거리가 드러났다. 그곳은 조금 더 어두웠다. 그는 옷깃을 젖히고 넥타이를 풀었다. 항구로부터 소금기 묻은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오슬오슬 한기를 느꼈다. 그때 그의 앞에 펼쳐진 도로 위로 환한 빛이 비춰졌다. 작은 선술집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온 것이었다. 그를 따라 맥주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음식 냄새가 밀려왔다. 레투르프는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카페처럼 꾸민 작은 술집 안은 빈자리가 많았다. 군인 두어명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화려하게 꾸민 여인들이 서 있을 뿐이었다. 작은 탁자들 위에는 붉은색 갓을 쓴 작은 등이 놓여 있었다. 구석에 놓인 주크박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카운터에는 뚱뚱한 사내가 팔뚝을 드러낸 채 기대 서 있었다. 사내가 휠깃 눈길을 주었다. 꼬냑 더블 레트루프가 점원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옆에 빈 의자에 내려놓고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였다. 깊이 한 모금 빨아들이자 머리가 잠깐 멍해졌다. 술집 안은 따뜻했다. 레트루프는 두 발을 길게 뻗어보았다. 음악이 바뀌었다. 기타 선율 사이로 옆 탁자의 낮은 대화 소리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앉아있기에 좋은 곳이었다. 카운터에 뚱뚱한 사내가 문 바깥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두 남자가 승용차 문을 닫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술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중 키가 작고 고집이 새 보이는 남자가 술집 한가운데로 갔다. 키가 크고 긴 가죽 외투를 입은 또 한 남자는 옆 탁자로 걸어갔다. 두 사람 모두 모자를 벗지 않았다. 레트루프는 흘끈거리며 그들을 살폈다. 키 큰 남자가 옆 탁자 쪽으로 오더니 몸을 구부렸다. 그는 작고 번쩍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 음악이 멈췄다. 저 사람 뭐하는 거야? 옆 탁자의 흑인이 영어로 말했다. 저 사람 뭐하는 거야? 흑인은 쉬지 않고 두툼한 입술을 움직거렸다. 함께 있던 여자가 손지갑에서 알록달록한 카드를 꺼냈다. 저 사람 뭐하는 거야? 흑인은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어느새 키 큰 남자가 다음 탁자로 갔다. 레트루프는 손톱 색깔이 변할 정도로 손에 힘을 주어 탁자 모서리를 움켜 쥐었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실내가 가볍게 흔들리는 듯 했다. 아주 가볍게 그는 막 기울어지고 있는 바닥 위에서 탁자와 의자와 함께 천천히 미끄러질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키 큰 남자는 술집 안을 한 바퀴 돌더니 동료에게 다가갔다. 키 작은 남자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술집 한가운데 서 있었다. 레트루프는 그가 키 큰 남자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키 큰 남자가 곧장 레트루프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키 큰 남자가 말했다. 처음에 레트루프는 그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둥근 금속성 물체를 보지 못했다. 레트루프는 담뱃불을 비벼 껐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레트루프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차분해졌다. 하지만 여권을 꺼내기 위해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손이 마치 나무 토막 같이 느껴졌다. 키 큰 남자는 천천히 여권을 넘겨보다가 잘 보기 위해 등불 아래로 가져다 댔다. 레트루프는 남자의 찌푸린 이마에 잡힌 주름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남자가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볼터씨.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 응하는 일인걸요. 당연히 건물은 받아야지요. 레트루프는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범자자처럼 말이지요. 레트루프의 목소리가 거칠게 퍼졌다. 그렇다고 그가 큰 소리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 사람들은 서로 닮아 보인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농담이라도 한 듯이 가볍게 웃었다. 불 있어요? 남자는 외투 주머니에서 반쯤 남은 시가를 꺼내들고는 말했다. 레트루프는 성냥에 불을 붙여 건네주었다. 곧 두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났다. 레트루프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댔다. 그러자 긴장이 풀어지면서 술집 안에 흐르던 냉랭한 침묵이 녹아내렸다. 그는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랬다. 그것은 검문이었고 그는 그 검문을 통과했다. 승리를 축하하듯 주쿠박스에서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다. 저기요 모자 쓰고 가세요. 카운터에 뚱뚱한 사내가 말했다. 레트루프는 밖으로 나와 심호흡을 했다. 발걸음의 보폭이 한결 넓어졌다. 그는 큰 소리로 노래라도 부르고 싶었다. 레트루프는 다시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나왔다. 불빛이 늘어났다. 가게와 건물 벽면의 조명들이었다. 극장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그들은 웃으며 수다를 떨었다. 레트루프는 그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도 마음이 편했다. 한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실례 했습니다. 여자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당황한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무 예쁘잖아. 레트루프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걸어가면서 넥타이의 메모새를 다듬었다. 밝은색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짙은색 자동차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건물들은 계단식 폭포처럼 방향을 바꿔가며 빛을 쏟아냈다. 신문파리들이 석간이 나왔다고 외쳤다. 열개 기미설인 커다란 유리창 넘어 사람들이 짝을 지어 춤추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음악 소리가 쿵쿵 고동치듯 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샴페인 이라도 마신 기분 이었다. 그렇게 영원히 걸어가고 싶었다. 그는 다시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 걸어도 힘들지 않았다. 사람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광장을 지나 수많은 백열등과 거대한 현수막이 드리워진 건물 현관에 이르렀다. 입장권을 파는 창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딘가에서 확성기를 통해 음악이 울려 퍼졌다. 저기 서있는 여자는 조금 전 그 여자가 아닌가? 레트르프는 그녀 바로 뒤에 줄을 섰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향수 냄새가 느껴졌다. 그녀 뒤에 바짝 붙어 밀려 들어갔고 겨우 입구를 통과 했다. 여전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문득 혼란스럽게 뒤엉킨 수백명의 군중이 내는 소음을 들었다. 몇 명의 경찰이 군중들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의 복장을 한 남자가 그의 입장권을 받았다. 저기요 저기 남자가 갑자기 소리치며 레트르프의 등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일제히 레트르프를 향해 얼굴을 돌렸고 곧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는 손에 번쩍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불빛이 레트르프에게 쏟아졌고 누군가 다가와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두 소녀가 환하게 웃어 보이며 양쪽에서 그의 팔짱을 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쁨에 들뜬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종 감독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이번 우리 행사에 10만 번째 방문객이십니다. 레트르프는 귀먹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 감독은 감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레트르프입니다. 앤스 레트르프. 레트르프가 대답했다. 자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스피커를 통해 그의 말은 이미 넓은 홀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환호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의 대열이 갑자기 흔들렸다. 경찰들이 레트르프에게 다가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